아 어서오세요 맛있겠다 저 꼬르크 약속 있으니 빨리 보고하세요 저기 보세요 정말 깔끔하고 평화로운 별이네요 어 여기는 뜨겁지도 않네요 휴 당연하죠 전 철저하니까요 아 미친 바퀴벌레 당장 세스코 불러야겠어 제가 살 집은 어디에요? 아 따라오세요 넹 당신이 살 집은 이 건물이에요 와 여기가 다 제 집이에요 빨리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 건물 중 하나죠 도시원이랑 비슷하네요 이 방 사용하실 거고요 침대 책상 냉장고 있을 건 다 있고 화장실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방이 너무 좁아요 영화 회사에서 브렌타 중돈가요 여튼 빨리 계약하던가 가던가 하세요 저 골프 치러 가야하니까 살랑 이돈으로 이런 별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흠... 그럼 저 이별로 별찾... 응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촉각 왜 드렸어? 아 조금 시끄러워서요 어머 어머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수험생이라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수험생이 뭐에요? 아는게 뭐에요? 자 더 구경해도 되죠? 알아서 하세요 오 침대가 푹신푹신... 휴우... 냉 아 조금만 조용히 움직여주세요 아 냉 화장실이 바뀔 했지 변기는 안 막히나 휴우... 변기 물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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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아줌마... 왜 그러세요? 저거 저거 정성이 아니에요 뭐가요? 계속 저보고 시끄럽다는데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전 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방 바꿔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별엔 다 수험생이 살아요 잠시만요 출발 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